자, 여러분. 칼리스탄 산 접니다. 언딜 플레이할 것고요. 우리 서폿이 이번에 레오란가? 오케이. 노엘가 되어라! 착! 오케이. 오, 노예 된 상태로 막 움직이네? 우릴 부르는구나. 노예 돼서 죽은 상태로 막.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는 서포터한테 써주면 좋아요, 영혼 결착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죽어라. 돈 개 많이 뺏겼네. 우리 왜 여기서 이렇게 싸웠어? 그냥 정상적으로 후루룩 하고 싸웠으면은 더 괜찮을텐데. 아깝다. 귀여운 보셔 멋있죠? 아, 드디어 베인이랑 만났네. 베인이랑 한번 라인전 해보고 싶었어. 어떨지. 그, 어떻게 보면 또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평타치고, 다음 액션으로 이동하는 게 있는 베인. 뭐, 다른 애들도 많이 있지만, 유독 베인은 짧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났거든. 어떨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먹어보세요. 홀딩님. 여기, 노강타 쓰고. 드셈. 그 다음에, 블루 드셈. 나온다. 합체함 이제. 합체. 고고. 이러면 우리 바텀도 리쉬 때문에 늦을 일 없죠. 저거 버프가 뭐가 있나? 저기서 강타 쓰고 딱 먹으면. 토나랑 좀 짜증난다. 토나 이번에 또 너프 됐더라구요. 어, 참. 너프 많이 반환. 상향해주고, 기껏 상향해주고. 아,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겼다. 대신자예요. 아, 야 시아라. 성사 한 대 더 치고 있었으면 이거는 딱 터졌는데. 깔끔하게. 아, 역시 칼리스타 좋아요. 잔나란다. 저 소나 저거 2레벨 찍는 포가주 아 잠깐 잠깐 오케이 집에 가자 좋습니다 형제여 평화롭게 먹으시 평화롭게 먹겠대 야 선임피 가고 스태틱 가는게 내가 보기엔 좀 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아까 전파는 이제 선수 스태틱 가고 했는데 이게 임피라는 템이 확실히 AD 증가량이랑 라인전 자체만 보면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베인 임피 개많이 가겠죠 좋아 좋아 저거 저렇게 먹으면 갱플은 Q로 변질을 안하고 라인을 먹으면 추가 골드 있기때문에 획이 득이죠 그러나 시작된 초가스의 테스트 전환 덧고 치고 성가 아 3레벨 때 좀 이제 선택의 위로가 있어 W를 찍느냐 안 찍느냐 근데 이번에 저쪽에서 보이기 때문에 Q를 하나 더 찍어요 Q 삼바라 합니다 저는 이래서 하나 더 치면 아 베인 노릴라 했는데 참고로 이 연결고리는 레오나와 저의 이 연결고리는 적들한테 보이잖아요 그래서 붓이 있어도 적들은 모릅니다 타공사는 더 쳐 그냥 있으신거야 3타 3타 호! 빠졌다 타워 으잇 포장 포장 어어 닙 닙 닙 닙 닙 닙 닙 닙 나 피가 너무 안좋아 나 피가 너무 안좋아 나 피가 너무 안좋아 이거 내가 보기엔 포션 지금 사봐야될 것 같애 신발이랑 포션 깔끔하게 사보면은 저 신발 포션 가져오 이 라인전을 버텨야 되거든요 상대는 라인 유지력이 뛰어난데 우리는 그게 안되니까 포션을 좀 넉넉하게 사가야돼 그다가 포션이 저기 되게 3개 더 들고 있었어 소나에다가 포션까지 3개니까 맞춰서 합시다 이게 그리고 제 전투셋에 하는게 신발이 있으면 더 많이 도약한다 하더라구요 2티어 신발 신발 업그레이드에 비례한다라고 뜨는데 이게 신발 살 때도 아마 그런거 같애겠죠 스킬 설명 안해주냐구요? 스킬 설명은 스킬 설명은 이게 Q스킬이구요 막타로 시면 관통하고 이달리 창 같은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무처돈 대상한테 트위치처럼 펑 터트리는게 적한테 슬로우 주고 슬로우도 걸고 데미지 주고 데미지 주고 아이씨 약해 뭐 그런 스킬이고 W가 아까 유령 뿌리는거 정글 방향에다 쓰면은 갱킹 덜 당하겠죠 이걸로 시어버트 본다면 이해가 쉽나요? 궁극기는 좀 봐야지 알거야 그냥 버스 태우는거야 중국기 버스 태우기 버스 태우기 버스 태우기 버스 잼 정글로가 계속 보여 이거 W를 쓸 필요가 없어 W도 많아가 또 이제 많긴 않긴 한데 늦이 뭐나 되기 때문에 정글로 계속 보니까 W를 쓸 필요가 없죠 불어주마 대포 치세요 오케이 오케이 일루와 자 7분 영혼 한번 풀어줍시다 우리 제이스 마이 칼리 뭐 레오나 이 정도면은 용 용 순삭 해볼 만한 조합이긴 한데 맞지마 맞지마 저거 다 돈이야 아 이거 자꾸 헷갈려 저거 저거 같아 끔찍한 행금은 저거 적군 같아 막 갱호는 적 같아 헷갈려 내가 던진건데 너무 이미 죽어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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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이다 궁극기는 이제 시전 범위 안에 있으면 아군이 이제 그 창을 우선 찍어두고요 시전 범위 안에 아군이 있으면 그 대상한테 써요 그럼 그 대상이 이제 날라가면서 라파이트처럼 에어본을 딱 떼어주면서 지금 여기 오는거 저거 가면 되죠 에어본을 딱 떼어주면서 여기 녹턴이 있었는데 녹턴 녹턴 쫓아가보자 아깝다 저깟에 접근하게 돼요 그 이후로 이제 바로 싸우면 되겠죠 특히 이런 네오나 뭐 알리스타 알리스타 칼리스타 조합으로 해가지고 막 이제 알리스타가 칼리스타 던지고 알리스타가 쿵 찍고 칼리스타가 마무리 해주고 히코잼 여긴 아니네요 일단 샌도 헤드샷 슈웅 펑 안죽겠는데 이미 피 많이 채워서 어! 망했어 이거 진짜 망해 오 그래 타러가야돼 오케 다음이에요 다음에요 그만밀어 그만 밀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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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 x3 대키들 나 이미 애매하네 일단 지금 소나베 인궁 다 빠진 상태고 우리 쪽에 레오나 궁 없고 나는 궁이 있으니까 이거 사용해서 한번 싸워봅시다 포켓몬님 부시에 있으세요 제가 잘 던져볼테니까 필강 내보죠 네 서포터 확인 감사합니다 넌 이미 죽어있다 네 어리석음을 탓해라 5창 대비치다 5창 대비치다 우린 하나였지 초나 올라간다 아 이러면 베인이 우리가 킬깍을 고통을 느꼐라 니 배신의 종지부를 찍어주마 그래 그래 그게 우리의 힘이었지 어 담임 이거 방금 해볼만 했는데 레오랑 궁두에 있었는데 막 끌어버리지 그냥 과감하게 라인을 좀 땡길까? 땡기면 괴롭힐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거 일단 우리 정글러의 개입이 그래도 우리가 밀어놓으니까 오기도 좀 힘든 듯한 느낌이 있고 땡겨서 여운까지 디나이 시킵시다 이제 안 풀어줘 이런 이제 정글이 오는데 베니랑우는 뭐 3타기업만 안하면 되지 아냐아냐아냐아냐 이거 느낌이 안좋아 말했지 내가 아아 아닌데 이거 이거 각 각을 줬는데 상대가 아예 이건 일부러 일부러 한게 티가 났을 정도였어 아아 이게 아닌데 선 라인 개방했는데 개방했어 뻔했어. 갱깅이 뻔했는데 우리가 뻔하게 들어가져가지고 마이가 슥 광성검 평타 기가 막히다 깔끔하게 죽었네 우리의 고통이 곧 진실이다 배신자 우리가 곧 복수다 오케이 밀었어 오케이 밀었어 아군이 당해시 시작합니다 얼씨구 다 왔네 아인님 아 쟤네 근데 피가 그렇게 많진 않긴 한데 시야 잡고 좌절 룰 이케 라기 룰 라기 로라는 라기 에디 왁 이케 라기 아, 마이가 이거 같이 베인부터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괜찮아, 소나로 잡았으니까 자, 이제 스태틱 올립시다 스태틱 올리고 라인은 밀었으니까 미드 압박 같이 해주고 탑이 안 밀렸네 탑을 슬쩍 가서 밀어도 되겠다 언제나 언제 던지하고 던질 기회가 없어 던질 기회가 있어야 던지지 베인 개큰다 이거 잡아두고 그가 없으면 이거라도 잡아야지 오케이, 팔라짐 근데 진짜 용 트라이 할 거잉? 애매한데 몰라, 가봐, 가봐 가볼 거면 가봐 여기 왔다, 여기 됐다 여기 우리 펀드 장림 쫓겼는데? 우릴 꺾을 순 없다 환장림 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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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가 띡긍 쫓고 순간의 시간이 다가왔다 가라! 가라 레오나! 너로 정했다! 기역슛! 나는 안 죽을 줄 알았어 짜리 탈 걸 우리한테 되게 잘 타던 것 같은데 이걸 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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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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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어시 아 유령어시 좋구요 어 딱공 오! 나어시 두개 먹음 제2득 가만 앉아서 W 하나 깔아놨을 뿐인데 어시 두개 이런 계략 아니겠습니까? 에게 빠져 빠져 야 이 카소스랑 놀면 개 재밌겠다 카소스 같은 데랑 붕 옳지 여웅 좋구 정말 벽도 넘을 수 있어요 이 점퍼거리가 넓... 되게... 엄청 길고 그렇진 않은데 이런 짧은 벽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이렇게 건넬 수 있다는 거 집에 가야지 명심해 네 욕먹어도 골드 보너스 없습니다 하지만 더 괜찮은 버프가 생기죠 그 무엇도 우릴 깎을 순 없다 이 정도면 골드값 정도 하지 않나 싶어요 나중에는 더 좋고 아유 갔다 손님 적응 pivot 왜 바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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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어냐아냐아냐AR아 이러면 줘야돼 이러면 줘야지 이럴수 왔어 부딪쳐 부딪쳐 그렇지! 와 오케이! 지압골드샷 질 것 같지? 헐헐헐헐헐 쳐버렷! 소라한테 갱기기면 안되지 어? 평큐? 아이고, 막기게 됐다 오! 근데... 안에서 소라가 카소스 구우기 위해선 아... 내 피바 우리의 이유 끝나지 않는다 가만히 있던 칼리스타한테 엄청난 애비 지금 칼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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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진짜 레드도 세졌다 꽂아먹기 부담돼 염세서 칼리스타 으... 저거 밀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바텀 밀렸네요 저거 그저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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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 일을 끝내야하는 법 지르르르뚜뚜뚜 칼리 정글이 되냐고? 아이고, 이런 캐릭터를 정글로 써요 거의 딱 누가 봐도 라이너 그중에서 원딜로 쓰기 고산등 캐릭터라 원딜로 쓰면 그냥 무단할 것 같아 여기 가자 달려 그렇지 일로와 틀로우 맞았지? 쫄쫄쫄쫄쫄쫄 아하 안되겠다 미드나 밀자 우린 그릇 wh 뭐야? 몇강가? 뇌 어디까지 또 갔어? 죽었네 저기서 이거랑 더있게 어, 저장면 아까 어디서 본거 같은데 또 들어오고 있네 저기서 복수다! 구 녀석들을 찾아내라! 따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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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속은 반드시 따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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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이슨님 아 왜다! 여러분 왜들 그래요 다들 다 막 흫흫흫흫 성과 제리같앵 하루종일 뛰어다니겨 칼리스타 그래 자 이제 이거 쓰고 갑시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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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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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몸을 빨리 보여줬어 강강강 쫄지말고 쫄지말고 짱 어딜 어어 어딜 강아지 없는 어디야 여기야? 으악 으아 갱 갱링 짱스다 또 뛰어 댕겨 신났다 갱글랭글 신났죠 지금 잡았네 죽었고 우리에게 휴식은 없다 오케이 오케이 야 레오나, 레오나 죽었어 내가 레오나를 죽였어 저건 쟤가 죽인겁니다. 아 저쪽까지 들어갈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역시 하 재밌다. 하 재밌어. 하 시계토 먹는게 제일 재밌네. 뭐가 오는거 같았는데? 사이즈 특대. 초가스 냄새. 위로 간다. 여긴데. 빨리 가자. 오 스택 하나요? 아 실태. 불레 찾아주세요. 야 카소스 담는게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 그거 딱콩 안맞은 던져봐야 펜시브템이 안맞지. 이제 이거 사밀자. 있다 있다 있다. 맞았다 맞았다. 에코 레코 레코.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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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 지우지 좀. 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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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워주고. 받았다. 큰일났다. 밉시다. 개망. 빠이. 자 이럴때 이제 마이가 백 도어로. 제미 딱 보면 되는데. 오 좋다 좋다 좋다. 그렇지. 아. 아 제이씨 이상해. 엄청 이상해. 일단 이건 진목기 하기만 하면 개이득인데. 폐신만큼 끔찍한 행동 없다. 아. 저기 녹턴이 있네. 녹턴도 공템이네요. 녹턴이 공템이네. 템 개잘 나왔네. 문제는. 오잇. 노이. 고통을 느꼈라. 오. 야하하하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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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의지마. 아 저기였나? 노리는 곳은 이곳이 아니었나 봐요. 뭐 되나? 이거? 안될거 같은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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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죽었겠지? 아, 극히웜 작은 애들이 좀 같이 세지면서 경험치랑 이은이 늘어가지고 이제 정글러들이 더프로 큰 것만 딱 뺏겨도 뺏긴다 해라? 해야되나? 그거 줘도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뭔가 농절 템트린인데? 드레이븐 템트니? 칼 bf 두개에다가 영역하나 샀까? 영혼 계약한 사람이 나가면 어떡하냐고? 그냥 흔빨고 있어야지 이거 뭐 어떻게 안되더라고 다른 사람한테 하려고 했는데 영혼 계약이 안돼 그냥 우울해서 납치 한 번씩 하는 거 나 이제 녹턴만 조심하면 되겠다 녹턴한테 승상만 안나가면 어지간하면 킬기가 안난다 까비 으 bzw 차 차라 차차차차 의제를 완전 갈렸다. 투자. 우리 스피드왕, 스피드왕 갱플랭크. 까블라 죽었네요. 안 돼! 아 내 궁 무슬모 됐다 이제 또. 레오라 쓰면 궁 개무슬모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숨은 사각기 타올다. 어떻게 이거 내쳐먹는데? 이샤! 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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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어우, 깜짝이야, 나 막 이 넘어간 줄 갑자기 여기서 알파가 쓰길래 넘어간 줄 괜찮아, 괜찮아 빌어, 빌어, 빌어 좋았어 용도 먹고, 용 몇 중 첨이죠? 아, 우리 이미 5중 첨이네, 드래곤의 위상까지네 됐네요 이러면, 진짜 차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뽑고 싶다 저, 이제 유지되지 어디야 pakki 너무 끊겨 바타미를 안에 밀까? 이길술 아 이제 이중첩이야? 아 나는 저거 불이 다 들어왔길래 오중섭인 줄 알았어 하긴 지금 오중섭이 될 수가 없지? 쟤들도 몇 번이나 먹었는데 베인 온다 뭐야 얘 벤시같네? 개 바르겠는데? 우릴 꺾을 순 없다 어설프게 나 잡으러 오면 저거는 그냥 끔살 끔살 가네 다 밀고 먼저 우릴 대충 없었어 헤드! 헤드! 출발! 아 쉬워라 아 나 이걸 짜는 갱플랭크 죽고 아군이 이상했습니다 마이가 득짝 득 오케이 득짝 득짝 오 오 하트 2개 메디테이션! 안좋고 얘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라이 가고 저것도 가야지 나방다리 나방다리 신발은 이제 이거 가고 경로 근데 이 경로가 많이 쓸모있을지 모르겠네 얘 경로가 어떻게 되려나? 이거 하면 이동속도 상승효과가 있긴 한데 다른 곳에서 우릴 부르는구나 적용이 될랑가 모르겠네 애매하군 아주 뭐 솔직히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우린 믿었었다 탐미로 탐미로 우리가 필요한 곳 어디를 간다 탐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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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괜찮다 아 근데 이거 조금 조금 애매한데 여기 단장 있는거? 탐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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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네 이거 그냥 밀면 되는데 탐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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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딜이면 죽었다기보단 저걸 안죽는 온 딜 맞댜 베인 은신으로 한 번 씹으면 베인 역강강 가능할까 컨텔 잘 나왔는데 저거 몸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저게 몸빵까지 같이 되는 애면 내가 그냥 칙소리 못하고 죽었겠지 요 몸으로 한 번 가볼까? 아 막템 내가 보기엔 사냥한다는 느낌으로 이거 얼어붙은 방침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피 확보되고 적을 느리게 하고 겸사겸사 데미지도 나오고 아 나 이제 레오나타라 등켜야겠다 내 궁 좀 쓰고 싶어 공도 좀 쓰고 싶고 지킴을 받고 싶다 이제 용 28초 내셔도 곧잼인데 그렇다면 전 오케이 일단 이걸 벗고 우우 깜짝이야 카즉트 날아오는 줄 이런가 다텀인 것 같아 방금 짜라랑거렸는데 짜라랑 샌더 순소리였어 저건 분명 그 소리는 분명 샌더가 확실합니다 오케이 드래곤 레벨 3 찬! 오케이 슬로우 슬로우 아잇 덜깅 걸었는데 가라압 레오나몬 하하 후 타자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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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섬바디 헬미! 섬바디! 오케이 오케이 오 야 얘 단단해 오마이 갓 노! 덤프다 하아하 서풍 적용 안되나? 아나 이거 신발에 비례해서 이동속 이동거리가 증가하는건지 이게 이동속도랑은 상관이 없는것 같기도 하구요 애매하네 그니까 신발에 티어? 그러면은 이동속도 늘어봤자 어차피 거리는 늘어나지 않겠네 그러면 굳이 서풍같은거는 딱히 필요없을것 같고 마방 솔직히 말하면 지금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 갑시다 카사스 생각해서 이거 가고 이제 영양 먹자 물리피해를 입히면 이 피임 피해량이 10%만큼 세력이 회복됩니다 오오 멋있다 죽어라 영양이 지금 비싸져서 소모품 시작한 일은 끝내야 하는거 분노의 영양 넌 저주받았다 넌 저주받았다 그 무엇도 우릴 꺾을 수는 없다 레드 없어? 레드 먹고 싶은데 근데 우리 바로 먹읍시다 바로 먹어도 되겠네 쟤들 안먹었죠? 솔직히 우리 바로 먹는거 쟤들 입장에서 막을 수 있을것 같지도 않고 각압인데 이거 질것 같은데 뭐야 저기 백동안다 꺼지고 무슨 짓거리야? 어 야 큰일난다 큰일난다 게임 큰일난다 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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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하라 우리의 주무는 차갑게 사오른다 레드 던져들 돼 갑자기 이거 게임 끝난거 아니야 그나마 저 억쟁이 나가있는 상황이라 방금 괜찮았지 모든 예 결과가 따른다. 세명? 어 잠깐만 남아있는데 초가스 랑 카소스 느려지죠옹 우리의 눈이 되어라 저거 오겠다 어 잘.. 도두를 잘 짜야될 것 같아 이거 느낌이 괜찮나? 도두 잘 짜야돼 안 오나 보다 그러면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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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솔직히 제대로 입장에서 막으러 온다는 생각하기도 힘들다 이건 그냥 무조건 노릴거야 피해주고 자 막템점 뽑고 좋아 폐허의 영약 분노의 영약 이거 먹자 저게 억제가 곧 재생성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게임 끝내러 갑시다 여러분 이거 이거 그냥 원하는대로 까먹으면 돼 우리 바론까지 있어 이제 바론 버프가 여러분 미니언 근처에 있으면 미니언한테 이렇게 효과를 줘요 미니언이 이제 되게 세지거든요 그래서 공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바론까지 먹으면 게임 뒤집기기가 완전 그리고 다 레벨 아 이거 맞으면 끝났지 다 살려 망했다 앰플랭크 어차피 못살 것 같은데 힘 땜에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기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퀴 오 우와 제이스가 말려갔어 아 게임은 안 끝나겠다 다행히 인플랭크 백도어 해도 되고 아닌데 이거 이기겠는데 헉 제이스 디심 가나요 끝났다 야 잘했다 나 놓고 아 퀴 났다 했는데 여유가 상대방 선은 안쳐 하아 잔인해 와 데미지 봐 세다 아 4초 3초 미니언이 끝내겠네 계속 아 재밌다 카리스타 핵꿀잼이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팀캐중에 난이도도 어느정도 있고 팀캐터가 재미도 있어 뜻으로 난이도 작성 적lled 글씨 애들